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양정철과 인연을 끊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정철은 서물섬을 기어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섰습니다. 손혜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척권으로 알려진 양정철 전 민주원장에 대해서 대선 후인 2017년 5월 양정철과 인연을 끊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손혜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손혜원TV에서 양정철을 향해서 문 대통령이 완전히 쳐낸 사람이라서 쏘으면 안 된다 라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손혜원은 문 대통령은 대선 뒤로도 한 번도 양정철을 곁에 두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은 걸로 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손혜원은 대선 후에 여권 핵심 상황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을 잘 버리지 않기 때문에 양정철을 청와대에 데리고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그런데 문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에 양정철을 버리는 것을 보고 주변의 많은 사람이 조언을 했구나 싶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손혜원은 양정철은 청와대 총무비수관 자리를 기다렸지만 이름이 나오지 않으니까 마치 자신이 모든 자리를 고수하고 대통령을 멀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쇼를 했다. 그러면서 이는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니까 떠난다는 부부처럼 쇼를 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정철을 향해서 이 사람이 미국에 간다면 자의반 타의반이 아니라 순전히 자의로 가는 것이고 조용히 있다가 다시 서멀서멀 기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넉대손원이 또 대중을 속이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악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혜원은 양정철이 너무 교활하게 언론 프레이를 하는 걸 보면서 누군가는 이을을 꽤 보수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손혜원은 김정숙과는 숙명여고 또 숙명중학교 동기동창입니다. 그는 김정숙에 대해서는 여중여고를 6년 같이 다녔지만 3학년 때 같은 반에다 잠깐 과외를 함께해서 친해졌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김정숙과 단 한 번도 통화한 적이 없다. 절치는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손혜원이 아주 문제인 권력의 내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김정숙에 대해서도 관계 설정 또 양정철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지금 권력 내부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손혜원은 그동안 참의설이나 처음처럼 힐스테이트 같은 장명 브랜드 전문가로 알려졌고 업계에서는 히트 제조기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2015년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홍보위원장으로 들어가서 당명 개정과 그리고 2016년 총선 홍보전략 등을 지휘했다고 합니다. 2016년 총선에서 서울 마포 어뢰 출마해 당선됐지만 2019년도에 목포지역에 20여 건의 근무를 마구 사들이는 땅 투기 의혹에 휘말렸고 결국은 자진 탈당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손혜원은 땅 투기가 사실 맞다면 자신의 전 재산을 나눠드리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지금 앞으로 최종 심의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 자신의 약속을 지킬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손혜원이 문재인과 양정철의 관계를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는 것으로 봐서는 손혜원의 말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손혜원은 그동안 김정숙과 아주 친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리고 김정숙은 양정철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해왔다 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정철이 청와대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김정숙 때문이다 하는 말이 나돌 정도 있는데 손혜원이 문재인도 양정철 일을 쳐냈다고 단언하는 걸 봤어도 이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당선되자 말자 김정숙과 함께 나란히 손혜원이 숙명요구를 찾는 것을 두고서 두 사람이 오랫동안 직이다 친구다 하는 말들이 많이 나돌았는데 손혜원이 이제 와서 김정숙과도 그렇게 친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지금 문재인 권력 주변 핵심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봐서 지금 서서히 문재인 정권의 권력이 빠지는 레임북이 왔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말 같습니다. 이런 오늘 기사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김건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손혜원이 양정철을 향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연을 끊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이제 손혜원이 양정철을 조롱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기 말 생전을 위한 각자 도생의 다툼이라고 적었습니다. 김건식 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이미 지지도 하락의 레임덕 징후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서로 더 가지겠다는 권력투쟁은 아니지만 기울어져 가는 권력의 말기적 현상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양정철을 향해서 문 대통령에게 팽당한 주제의 충신 장세동으로 미화되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장세동이 아니라 권력에서 쫓겨난 허화평 신세가 사실에 더 가까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양정철은 본인이 미국으로 떠나면서 자신은 계속해서 문재인을 곁에서 지켜주는 장세동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곁에 떠난다 하면서 마치 미국에 가는 것도 대통령을 지켜주기 위해서 가고 앞으로 돌아와서도 대통령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하고 가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양정철이가 지난번에 중국이 갔다 왔다 하면서 또 다른 나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선거 관련 공자를 꾸미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게 뭐 지금 손혜원 이야기 이 사람 이야기도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목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해서 드러난 손혜원의 거짓말이 많이 회자됐기 때문에 이것 또한 무슨 복선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양정철이가 미국으로 떠났다는 것과 지금 손혜원은 권력으로부터 팽당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양정철이가 그냥 미국에 왜 갔을까 많은 추측들이 있습니다. 다음 이런 4월달 보궐선거에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있고 미국에 지금 그렇게 회자되고 있는 부정선거 관련해서 뭔가 또 역할을 하려고 간 것이 아닌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김건식 위원장은 그렇다고 친문 외인부대로서 정권의 앞날보다는 관종놀이를 즐겼던 국민 밉상 손혜원이 양정철을 비단할 건 아니다 이렇게 아주 꼬집었습니다. 저물어져 가는 권력의 황원길에 서로 물어 뜯는 각자 도생의 추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 깨끈, 돕겐, 돕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권력 주변에서 호가호의하던 사람들 권력 말기가 되면 서로가 나 그 사람들과 친하지 않아요 하면서 떨어져 나오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닐까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비리가 많이 터져나 나오니까 이제 이날 권력과는 멀어져 있다 하고 이제 새로운 미래 권력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경향이 많은데 바로 지금이 그런 경향이 아닐까 보이십니다. 한때는 김정숙과도 아주 친했다고 알려졌는데 친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권력 주변의 핵심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서슴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봐서 정말 문재인 권력의 끈이 하나 둘씩 떨어지고 있고 힘이 빠진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